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를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파워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정광호 이사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함께 방송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처음으로 인사 나누는 자리니까 앞으로 어떤 각오,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경제 미디어 스낵에서 콘텐츠를 담당을 하고 있는 정광호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약 10여 년 정도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은 소셜 경제 미디어 쪽에서 일하는 경험들을 모두 잘 접목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기여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호 이사님과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광호 이사와 바로 이야기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광호 이사와 나눠볼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법인세 증세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과 IMF 등은 찬성을 보이면서 앞으로 금물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바이든 증세, 우리 기업에게는 수혜일지 아니면 악재일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러면서 부양책을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부족분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 법인세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던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2조 달러가 좀 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증세를 가지고서 재원을 좀 마련을 해보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35%에서 21%로 많이 낮췄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반인 28% 수준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최저세율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또한 최저세율을 10.5%인데 이거를 2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제 영향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분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사실은 그게 이제 증세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증시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동성을 푼다고 해도 증시가 좋고 증세를 한다고 해도 증시가 좋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이제 많이 분석해서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을 하면 기업 이익이 한 10% 줄어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세율과 최고세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세율이라고 저희가 실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영향을 그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 사례가 나오는 게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 보면 35%에서 21%로 낮췄다고 하면 20% 이상의 이익이, 증익이 감세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이 안 나오고 절반 정도 효과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미 기업들이 많은 부분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세율이 복잡한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연말정산을 해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근본적으로 이거 자체로 않다는 거. 그런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마만큼 높게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을 시킬 수 있을까. 바이든이 당초에 원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상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요.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의석수를 보시면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루웨이브로 부통령이 추가로 들어와서 민주당이 51대 50이 되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60표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 조정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조정안이 회기 중에 이제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고 올해는 딱 한 차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51표만 가지고도 통과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집안 단속입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 목표를 잡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건파인 맨친 상원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28%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24, 25% 정도로 법인세율 인상의 폭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자체가 과거에 1.9조 달러, 아주 큰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좀 이 레스큐 플랜에 작동을 할 때에도 보시면은 가장 과격한 이제 그 법안이었었던 그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두 배를 하는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율 인상 폭이나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든 플랜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후퇴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더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증세,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외신을 찾아보니까 뭐 와튼스쿨에서 만약에 법인세를 올렸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그냥 법인세가 조금 이슈가 한쪽으로 좀 밀리는 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진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법인세를 인상을 하느냐라고 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풀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풀게 되면 미국은 사실은 생산보다 소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소비가 늘고 또 미국 내 투자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같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나 화학, 기계 이런 쪽 수출하는 쪽에 있어서는 미국 향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미국의 법인세를 그렇게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라는 그런 페널티는 받지 않으면서 재정 정책을 펼치는 혜택은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수혜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올리면 일단 미국 내에서는 반대들이 많이 있겠죠. 기업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까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좀 혜택만 딱 어떻게 보면 체리피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보자. 그럼 어떤 업종이나 기업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번에 각종 산업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반도체는 정말 다양한 산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도로나 항만을 하려면 또 기계 쪽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광호 이사와 함께 미국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슈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낵의 정광호 CCO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아주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분석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금요일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